중간중간에 퀵 알려주는 중 굿 동물 죽이면 안 된답니다 지도두는 조심하세요 지도두는 물로 이렇게 하면 바로 아 이것도 죽는거구나 아 나 쫓아내는건줄 알았지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물로 죽을줄 몰랐어요 나가라니까 나갔어 일이야 누구야? 어뢰차 생겼다 어뢰랑 다이너마이트 생겼다 퀘스트 사주세요 앞에 최소 8트랙을 건설하세요 꿀 개꿀 어뢰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왜 나한테 오지 이게? 흐흐흐 기다리는 중 아시죠? 와 볼트 10개 됐다 뭐있어? 채굴차 수집차 다이너마이트 차 어 유령 나왔다 유령 하나 일단 할게요 뭐 사고싶은 차 있나? 해굴이랑 수집? 잘 모르겠어 퀘스트하고 한 플레이어만 철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하하 어렵대요 이번에 길 좀 많이 연결해놔야될듯 어 일단 나무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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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끼할게요 이 위로 가는 길도 하나 만들어놔야겠어 위로 가는 길도 하나 만들어놔야겠어 아 이러면은 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갓김된게 전에 잠을 모아놨던거 여기 앞에 만들어준다 아 미안합니다 또 까먹었네요 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까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어 불난다 제가 할게요 아 미안해요 자꾸 까먹어 여기도 빨리 길 만들어놔야겠다 여기도 빨리 길 만들어놔야겠다 어 맛잇 으 그럼 어 으 으 으 히트 안된다 13원 자동 드롭, 자동 드롭 요거 할게요 이게 은근 꿀이거든? 제작차의 자동 드롭 이거 업그레이드 할까요? 3원 3원인데 적재량 2개 늘어 얘는 4원인데 적재량 2개 업그레이드가 1원 싸네 업그레이드 할게요 테스트, 곡선철로 25개를 건설하세요 못 먹어도 고야 그냥 도끼 한 명만 들어야 된대요 나만 안 까먹으면 될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곡괭이 제가 들었습니다 요쪽 밑에 길로 가시죠 나무로 다리 이어야 될듯 어 나 이거 진짜 의도한 거 아니야 진짜로 나 귀찮아 귀찮아 진짜 오해 오해 진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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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G 사용하지 않는 볼트를 걸고 뭘 얻을 수 있을지 모르... 아 볼트를 걸고 하는 거구나 저기 카트리지 주네 카트리지 준다 볼트 4개 걸고 카트리지 하나 얻을 수 있어 어? 아 지랄 이런 거야? 아이씨 개사기네 이거 이거 해볼까? 옆에 거 보라색깔 아이씨 아이씨 하지마 하하하하 개사기당했네 하하하하 미친 거 아이가 어렵대요 이거 어렵대요 제가 돌 켤게요 아 내가 트랙 잃을까 그러면은 내가 트랙 잃는 게 낫겠다 저 이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가운데 나무 깨주실? 재사기당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어 오 위로 가야겠구만 일단 여기 다리 하나 놓을게요 물이 위로 지나갈 길 만들어야 될 듯 또 됐어 됐어 크랙 이어! 나무로 다리 만들어 가지고! 여기 여기 나무 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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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에에에에에에엏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 하 하 하 다시 하시죠 아니야 나 이거 진짜로 나 소둘라 그랬어 진짜 오해야 오해 진짜로 나 소둘라 그랬다니까 진짜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무서워 미안해요 아 진짜 소둘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줘 어 보스전 할 수 있다 카트리지 있네요 저 저 쓰세요 아무것도 운반하지 않는 상태로 돌진할 때 80%의 피해를 입힙니다 어 같은 종류의 카트리지가 한 번은 죽음도 속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한 번 폭탄이나 뭐 이런 거 죽는 거 한 번 무시해주는 것 같아 이거 남는데 이거 다들 각자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이거 보스전이 두더지가 자꾸 폭탄 날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탄 피하면서 해야 돼요 유인할 수도 있어 유인할 수도 있어 시작 아우! 오예 무시! 무시무시! 무시했어요! 길 연결해주실 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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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 길! 하하하하! 어! 어! 아! 길! 길길! 하! 어! 어! 다시 하는게 죽기구나 싫어! 어! 무서워! 길! 밑으로! 밑으로 해야돼! 밑으로! 한 번! 한 번 감아주세요! it's not an end u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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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로 안 되나? 어 된다 된다 아 조심해 그냥 이어버려? 짜증 났나봐 파트리지를 주고 기차 속도를 늦춰주지 파트리지 생겼다 어려움의 확률이 15% 높입니다 나무 배는 속도가 20% 빨라집니다 바이렉 캔의 속도가 20% 빨라집니다 이거는 다 공짜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죠? 네 새로운 데다 저 돌할게요 저 돌키는 속도 빠르니까요 오 빨라다 빨라다 이거 이거 버섯 한번 톡 하고 도망가면 됩니다 톡 하고 깨구라찌가 저거 없애주네 이게 뭔데 이것도 돼? 나무 옮기자 아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괜찮네요 이거 공사 현장인 것 같다 할 수 있죠? 이거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잠깐만 내가 돌킬게 조심 아마 우리 길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거야 숨겨진 길 해가지고 우리 다닐 수 있는 틈로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 나무를 좀 아껴야 될 듯 나무를 좀 아껴야 될 듯 저기 위에다 한 분 한 분 나무 캐주세요 저건 흑아 둘 다닐 수 있는 거 봉 봉 봉 봉 봉 봉 지금 여기로 못 가니까 아마 여기가 숨겨진 길일거야. 일로 가야돼 우리가 지금 여기 캐야되는데? 잠깐만. 나 끝까지 쭉 쭉 이어줘봐 길 없다 좋됐다 고마워요. 길 없으니까 일단 여기 다 까야겠다 이 뒤로 가야된다 이 뒤로 여기 여기로 밑으로 어 큰일 났다 됐다 됐다. 어 빨리. 어 오케 오케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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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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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끌할게요. 와 구원이 없어서 구원이라서 또 또 못하네 어 카트리지다 밤중에 같은 종류의 카트리지 조명 범위를 3미터 넓힙니다 좁은 범위의 거미줄을 불태웁니다 횃불? 이거 이거 엔하, 엔하가 사 내가, 어 제발! 드디어 보스야 이제 52분이야 엔하 있을 때 깨야 돼 아이고 거미왕 니 기차도 내 거미줄에 걸리게 될 거다 문짓거리랄까? 나이스 뭐야 좋다 뭐야 아 개, 개사기네 그거 우와 뭐야? 개멋있어 우와 아 개멋있어 진심 오우시 안 돼 안 돼 오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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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 물통 들었다 물통 이거, 이거 빨리, 이거 돌, 돌 캐줄 돌 있다, 돌이다 잠깐만 내가, 내가, 내가 아 아 이거 진짜 극혐이네 게임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아 씨, 나무 도끼 도끼를 들으라고 했는데 도끼를, 들으려고 했는데 어 Smack 아우씨 아우씨 오리요 하나만! 하나만! 저거 만들어진 거 하나만! 나이스! 해냈다! 최선의 다인데 너를 막지 못하다니. 아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야 하는구나. 리뷰 내 모든 바이옴을 발견했습니다. 아 역시! 데모는 여기까지였군. 아싸 딱 한식끄냈다. 재밌었어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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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쥬마에. 아쉽다.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멀리에.